안녕하세요. 한글정쌤입니다.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단어는 받침없는 쌍자음 ㅅ입니다. 먼저 그림을 보고 단어를 말해본 다음에 글자를 보면서 저를 따라서 같이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. 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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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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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씨 씨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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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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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쓰 쓰 쓰러지다 싸우다 비싸다 싸다 싸다 쓰나미 이번에는 한글을 보고 먼저 읽으신 다음에 그림을 보면서 저를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아저씨 싸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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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씨 쓰러지다 쏘다 쓰러지다 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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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기 쓰기 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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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싸다 비싸다 쓰나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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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받침없는 쌍자음 쓰 단어를 공부했습니다.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오 오 오 오 오 오 오